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경연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가 저번에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한 번 올렸었어요 머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탈모 쪽으로 특히 원형 탈모 쪽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게스트를 모집해서 오늘 구했는데 오늘 그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23살 박혜원형이라고 금방연아님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셔서 신청했는데 운 좋게 당첨돼서 오게 됐습니다 되게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중학생 때부터 탈모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써왔다 이거죠 그럼 일단 우리 머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오케이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앞모습부터 보여드릴 건데 전체적인 헤어스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뱅 스타일로 입고요 스타일적으로 조금 얼어보이는 디자인이에요 끝쪽이 많이 뭉툭해서 우리가 알기로 흔히 바가지 스타일이라고 말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자 이제 대망의 그곳이 나옵니다 자 자 앞모습 옆모습입니다 네 이제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너든 자 보이시나 하시겠지만 정수리가 벌써부터 빈약한 게 보이시죠 아래쪽이 모량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아래가 진하고 위에가 더 하얗게 보이는데 머리는 상대적인 거라서 어딘가가 진하면 어딘가가 하얗거든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모량을 제거 많이 해주시면 위에가 좀 덜 하얗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잘생기고 정말 어린 나이에 팔모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데에 비해서 확실히 위쪽이 좀 많이 부족한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머리가 남자분들이 파마하실 때는 허스트하실 때 모르시는 게 뭐냐면요 막 예를 들어서 자 옆에가 지금 튀어나오고 위에가 죽어있죠 요런 경우에는 위에를 살리려고 먼저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어딘가가 튀어나오면 어딘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을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위에가 굳이 살지 않아도 살아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객님한테는 위쪽에 있는 펌을 걸어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블럭 높이와 그리고 층 그리고 모량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옆쪽을 조금 슬림하게 넣어준 다음에 위에를 조금 살아 보이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옆쪽을 봤을 때 뒷머리 아래쪽이 좀 튀어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모량을 전체적으로 무게배분을 아래쪽을 조금 무거운 걸 제거해주면은 위에가 살아 보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살리지 않고 아래쪽만 커트만 해도 깔끔하게 위에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얇고 모량이 조금 적은 타입이라서 커트를 하실 때 잘못 커트를 하시면 진짜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잘 조절해서 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머리가 전체적으로 좀 얇기 때문에 투블럭을 하실 때 그냥 대고 머리 밀어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 이유가 M자 라인 기준으로 머리카락이 눈썹편까지 내려올수록 모량이 적어지시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대고 밀어버리면은 여기가 하얗게 뜨고 여기는 위쪽은 조금 덜 하얗게 뜨는 건데 이런 분들은 특히나 머리를 대고 밀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커트를 하실 때 여기는 건들지 않고 M자 라인부터 시작해서 관자놀이 요쪽까지만 길이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투블럭 높이랑 왼쪽에 있는 투블럭 높이랑 다를 거예요 오른쪽을 왼쪽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부상에 비해서 투블럭 라인이 너무 낮아가지고 모량이 그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궜을 때 여기가 더 많아서 부해 보였던 거거든요 특히나 위에가 부족하신 분들은 옆에가 모량이 많으면은 가라앉아 보이기 때문에 옆쪽에 대한 부분은 모량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된답니다 혹시 앞머리 기장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원래 생각해본 게 약간 크롭 느낌으로 더 짧게? 그럼 가운데는 양쪽을 좀 짧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요런 느낌으로 차라리 요렇게 모아서 요렇게 해서 스타일 바꿨습니다 오른쪽 왼쪽 차이 보시면 되실 거예요 오른쪽 왼쪽 차이입니다 머리 커트선이 조금밖에 안 바뀌었는데도 디자인이 바뀌는 이유가 남자들은 커트할 때 선이 되게 중요해요 굳이 디자인을 바꿀 필요가 없고 단점목 커퍼 해도 충분히 스타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머리가 뭉뚝하니까 뭉뚝하지 않도록 끝쪽에 질감 자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다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남자의 머리는 사실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옆모습도 중요해요 왜냐면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정면도 많이 찍지만 측면도 많이 찍거든요 그 디자인이 앞에가 아무리 예쁘게 나와도 뒤에 이렇게 두겨버리면은 정말 안 예쁘게 나와요 별로 안 예쁘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에 무게감을 제거해서 그쪽이 좀 튀어나갈 수 있도록 바꿀 건데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앞에 봐주시고 이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많이 변했어요 뒷모임이 안 보이시죠? 네 보여드릴 건데 정말 속이 다 시원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 커트가 끝났는데 사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되게 지금 두리번 두리번 가면서 궁금한가봐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오 어떠세요? 신기한 것 같아요 됐나요? 만져보세요 됐어요? 네네 이제 뭐 신경 안쓰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끝! 진짜 알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은 디자인 내고 나서 게스트 이렇게 부르지 않았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게스트 특징이 원형탈모잖아요 그래서 원형탈모를 커버해줄 수 있는 커트 그리고 커버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제품을 공개하겠습니다 짜라라라라라라따란 뾰룡 자 노란색깔 보이시나요 깍? 이게 뭐예요? 네 사실 원형탈모인 분들이 흑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오셨는데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원형탈모 탈모가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커버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저번편에는 제가 붙이는 패치탈모 제품 보셨죠? 근데 오늘은 이제 붙이는 게 아니라 바르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품을 이것저것 다 받는 게 아니라 조금 특이하고 참신하고 간편한 것들을 이제 광고로 받아가지고 혹은 제품받아가지고 리뷰하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비어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 필요없고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품을 일단은 공개할 건데요 자 안에는 빛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제품이 있고 네 장갑이 들어있거든요 이 원리가 흑채라고 하는 것보다 헤나 아세요? 헤나 네 문신을 일회용 문신 네 일회용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약간 좀 반영구적인데 6개월, 1년간은 뭐 그런건 아니고 이 제품 자체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따면은요 뚜껑을 따면은요 이렇게 안에 붓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펜슬 형태로 나온 이제 붓인데요 안을 지금 누르면은 이런 조금 액체가 나옵니다 이 액체가 이 붓이랑 같이 스며들면서 이 액을 이 붓이 머금게 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비어보이는 뭐 원형 정수리 쪽이나 옆쪽이나 혹은 땜빵이나 혹은 모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이 제품을 쓱싹쓱싹 발라주시면은 이 액이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자 바른 상태에서 30분이 지나면은 이 염료가 두피에 착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거 발랐는데 두피에 안좋은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사실 이 제품은 99%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탈모가 더 진행되거나 그런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옆면을 보시면은요 전성분이 들어있는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정말 조금 살짝 보존제 들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존제가 안 들어있으면 썩어 못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금 들어있고요 뭐 그것 때문에 탈모가 오진 않나 하시는데 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품을 꺼낸다 뒤쪽에 있는 부분을 펌핑해서 액을 묻힌다 그 상태에서 이 붓으로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쓱싹쓱싹 발라만 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30분 뒤에 샴푸라고 나오시면은 사우나를 가건 찜질방을 가건 뭐 동남아를 가서 뭐 온도 습도 높은 나라 가도 색깔이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땀을 되게 많이 흘리는데도 괜찮은데 문제없어요 지속된 효과는 무려 일주일 네 물론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옅어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30분 발라놓고 이제 뭐 대기하시면 되는데 귀찮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서 말씀 드리자면은 그냥 샤워할 수 있다 발라놓고서 몸 다 헹구시고 마지막에 헹구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바로 지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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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에 묻어도 괜찮아요 부족하면은 펌핑해서 제품을 묻혀서 비어보이는 구간까지 전부 다 발라주겠습니다 뭐 아프지 않죠? 근데 시원하고 여러분들께서 바르실 때 너무 한 곳만 바르시면은 그쪽만 진해지기 때문에 그냥 좀 퍼트려서 발라주시면 돼요 펌핑은 한 두 번 정도만 하시면 되시고요 염료 자체가 물지 않기 때문에 펴발라 주시면은 충분히 물들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저 지금 펌핑 안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하면 벌써부터 색깔이 먹으면서 지금 뭐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약을 도포했잖아요 요 상태에서 30분 뒤에 머리를 샴푸를 해보시면은 이 색깔이 자연스럽게 두피에 착색이 될 겁니다 자 그때까지 타임 보시고 우리 이따가 볼게요 안녕 자 이렇게 해서 30분이 지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착색이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요 상태에서 안에 동봉된 비닐장갑을 끼고 샴푸를 할 건데요 샴푸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좀 리얼리티를 위해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요 상태에서 머리를 말려 볼 건데 말리기 전에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편집한 거 없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스타일링을 잡을 건데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르고 툭툭 턴 디자인이거든요 머리 한번 털어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네 털어도 요런 디자인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 꼭 보여드리고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정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서 이정도가 나오고 세팅을 했을 때 이정도까지 더 예뻐질 수 있다 정도까지 두 다 보여드려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세팅하기 전이고요 지금부터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왁스를 발라볼게요 이 왁스 손질법은 이거는 집에서 안 되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 너무 과하게 누르지 뭐야 주먹지지 않겠고 살짝만 잡아서 가운데로 모아서 조금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잡아서 살짝만 뜯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커트 그리고 원형 탈모 있는 정수리 부분 커버 완료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스타일링은 크롭 스타일로 도와드렸고 옆에 있는 부분 부안 부분 모량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어 좀 넣어드렸고 뒷통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상고를 올려쳐가지고 높은 상고로 위를 살아보일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노비어랑 제품으로 원형 쪽에다가 좀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볼 수 있도록 조금 제품을 써가지고 커버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감쪽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스타일링 및 커버까지 마무리했는데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고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형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사실 원형은 파마나 토트 이런 걸로 사실 커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제품 사용하고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꽉 찬 느낌으로 되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커튼 어땠어요? 커튼 또 아 진짜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제가 또 다음 좋은 제품과 여러분들도 사용하기 편한 제품 신선한 제품이 있으면 또 가지고 와서 소개할 수 있는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불개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나와주신 우리 게스트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